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 울산의 에너지 정책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풍력은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관련 외국 기업의 투자를 해상이 아닌 육상으로 선회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해상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울산 동구를 찾았습니다. 대항항공원 해상 케이블카는 전액 민자로 추진되며 1.5km 길이의 케이블카와 1km 길이의 집라인이 조성됩니다. 김 당선인은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찾고 저렴한 이용요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트램을 동구까지 연장시키고 세계적인 리조트 유치를 추진하겠다며 동구를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당선인은 이어 자율 운항 선박 성능 실증센터 현장과 현대 자동차, 수소 생산 기업인 덕양 등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울산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소와 전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울산이 수소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울산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서 하겠다며 속도 조절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또 관련 외국 기업의 울산 투자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단 해상이 아닌 육상으로 선회시키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그걸 해상풍력 굳이 연결을 안 했으면 좋겠다. 김 당선인은 진행 중인 여러 현안 사업들 가운데 특혜 시비나 각종 의혹 등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는 현장은 직접 둘러보고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 수가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 수는 57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9천 명 늘어났습니다. 5월 기준으로는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에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임시근로자와 단시간 근로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점은 고용시장의 취약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제8대 울산시의원 당선인 22명 가운데 8명이 겸직 신고를 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13일과 어제 이틀간 의원 등록을 접수한 결과 22명 모두 등록을 완료했고 이 가운데 8명이 겸직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겸직은 서비스업과 상공업, 전문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제8대 시의원들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한 뒤 8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 울산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 발의 건수와 법안 통과율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권 의원은 전반기에 8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가운데 34.2%인 2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권 의원의 법안 통과율은 국회의원 평균 통과율보다 높았습니다. 권 명호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발의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남구에 건설되고 있는 1,227MW급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SK가스가 출자한 울산 GPS는 어제 발전소 건설을 위해 KB국민은행 등과 7,520억 원 규모의 금융약정식을 갖고 투자비 1조 4,120억 원을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전소는 지난 3월 착공해 현재 36%의 공정률로 2024년 8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약 280만 가구가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860M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안 오른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인건비와 자재값이 크게 오른 데다 면세유까지 급등하면서 농어촌마을의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요.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주군의 한 어촌마을 부두에 어선들이 줄줄이 정박돼 있습니다. 한창 가잠이나 멸치조업으로 바쁠 시기. 하지만 대다수 어선들이 조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정박돼 있습니다. 치손은 기름값에 배를 띄울수록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1년 전 200리터 한드럼의 12만 원대였던 선박용 경유가 최근엔 3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예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2배가 뛴 인건비에 어행력마저 줄면서 삼중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장 작년하고 비교해도 한 20, 30% 정도는 어행량이 줄었습니다. 기름값, 그다음에 인건비, 어적자원 부족하고 상당히 어려운 실증입니다. 울주군의 한 사료작물 생산농가. 곡물 가격이 뛰면서 한우 농가 등에 쓰이는 사료값도 급등했습니다. 1년 전 6만 원 정도였던 곰포사일리지 500kg 한계가 12만 원대로 2배나 뛰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쟁입고부터 더 그래요. 배 물류나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만큼 조달이 안 되는 거죠. 국산조사료는 나오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1년 만에 배로 띈 면세위에 각종 농자재값도 크게 올라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낸 농어촌 마을이 이제는 치솟는 기름값 등의 걱정으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남구청은 태풍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거 준설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합니다. 남구청은 현재까지 신정동과 달동 등 관내 상습 침수 구역과 14개 동별로 준설 요청지를 조사해 하수관거의 준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 홍보요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하수구의 담배꽁초와 같은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올바른 하수도 사용 요령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최근 장기 숙박 텐트 설치 등으로 문제가 되던 꽃바위 바다수리길 다목적 복합공간에 무단으로 설치돼 있던 텐트를 어제 모두 정리했습니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다목적 복합공간은 공사장 구역으로 텐트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야영객들이 야간과 주말에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방치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해당 공간의 텐트를 행정 대집행 절차에 따라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선 지 8일 만인 지난 14일 정부와 협상을 타결하고 어제 오전 울산신항에서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은 업무 현장에 복귀해 운송업무를 다시 시작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라인이 모두 정상화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타결했으나 국회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3차 총파업 또한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경찰청은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동안 모두 49차례에 걸쳐 212대의 화물 운송 차량을 호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물류수송특별보호팀을 운영해 화물연대 조합원들과의 마찰을 우려하는 운전자들의 요청을 받아 지역경찰 순찰차 등으로 목적지까지 함께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특히 지난 14일 울산신항에서 화물 운송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조합원 2명을 체포한 뒤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울주와 남부서 보호팀이 협업해서 운송을 보호하는 등 안전의 총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선 지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오늘 기자의 눈에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안전 운임제 유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해온 화물연대가 14일 밤 정부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 파업에 돌입한 지 8일 만인데 정부가 안전 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정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물연대가 8일째 파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5차례 협상 끝에 14일 밤 급적으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어제 저녁 8시쯤 경기도 위왕시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서 5차 실무 교섭을 갖고 교섭 2시간 40분 만인 밤 10시 40분쯤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네 결국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이었던 안전 운임제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정부와 화물연대는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 예정이던 안전 운임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측은 지난 7일부터 이어온 파업을 철회하고 즉각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협상 과정 중에 화물연대 측에서 요구하던 전 차종, 전 품모 확대도 포함이 됐습니까? 네 현재 컨테이너나 시멘트 운송 차량 등에만 적용되는 안전 운임제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입니다. 네 또 지금 최근 기름값이 상승이 돼서 문제가 많은데 화물차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가 보조금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네 국토부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화물차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데 공감하고 유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히 유가 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한다는 데도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온 합의 사항들이 한시적 연장입니까? 아니면 영구적 연장입니까? 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를 앞으로 영구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적용 대상도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안전 운임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운영할지 등은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고 향후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될 거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네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돼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서 법사위 자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후반기 원구성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법안 개정이 가능할까요? 네 오늘 10월 31일까지 관련 시비의결이 이뤄져야 내년 적용이 가능합니다. 화물연대는 현재 원구성이 지형되고 있으니 안전 운임제 문제 해결을 위해 원포인트 원구성을 요청하며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네요. 자 극적으로 타결은 됐지만 파업기간에 울산지역에서도 생산 중단이나 물류난 피해를 겪었죠? 네 우선 파업 8일 동안 고려안과 LS는 있고 현대차 등 각 사업장 중심으로 시위를 이어갔는데 물류 차량 진입을 막거나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경찰에 체포됐고 이 가운데 한 명이 구속됐습니다. 또 산업계에서는 현대차 일부 생산 라인이 파업 2시간 만에 라인이 멈췄고 석유화학단지는 일부 생산 라인이 멈추는 등 물류 피해가 주력 산업으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울산 신안 컨테이너 터미널에는 컨테이너 화물 만여개가 며칠째 오도가도 못하고 쌓여있었는데 협상이 타결된 만큼 2, 3일 내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네 이 화물차 노동자의 기본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8일간의 파업 끝에 정부와 화물연대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국회 법안 개정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박정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가 내년부터 석사 학위의 과정을 운영합니다. 울산과학대에 따르면 어제 교육부로부터 2013학년도 전문대학 기술 석사 과정을 최종 인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과학대가 인가받은 분야는 미래 모빌리티 제조 과정으로 대학 내 기계공학부와 전기전자공학부가 공동으로 내년 3월부터 전문 기술 석사 과정을 운영하며 석사 과정 신입생은 오는 12월부터 1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울산의 현직 초등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조현선 판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현직 초등학교 교사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조폭이 운영하는 불법 게임장의 속칭 쩐주로 3,700만 원을 투자해 불법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은 수술 부위 감염과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등 의료 행위와 관련된 모든 감염병을 뜻합니다. 울산 대학교 병원과 동강병원 등 7개 병원은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체계에 효율적인 운영과 예방관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항만공사가 다음 달 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정보 공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공모 방법은 항만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접수 가능하며 사전정보 공표 목록 공모 당선자와 설문조사를 완료한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항만공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항만공사 정보공개 플랫폼 개선과 사전정보 공표 목록 확대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이슨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